내 하늘반이 정대관입니다. 부산에 부산, 부산까지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차가 얼마나 말렸는지 4시간 반이 걸렸어요. 4시간 반. 평소에 한 3시간 정도 오는 길을 4시간 반 걸렸어요. 지금 날도 오늘 날씨가 35도, 6도 그러는데 얼굴이 완전히 익었죠. 아무튼 올해 이 신당에 이렇게 글문이 모셔도 있었어요. 글문이 모셔져 있는데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등불이나 탱화를 놓으면 늘린다. 그래가지고 글문을 해주는데요. 좀 야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글문은 한 장당 거의 5,6만원씩 해요. 탱화도 저 정도면 5,6만원 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. 물론 이제 등불은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글문을 놨을 때보다 저렇게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 신당이 꽉 막차 보이고 좋잖아요. 어쨌든 오늘 여기 보자는 한 4년 정도 신뢰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아무튼 내가 마음속에 뭔가 부족하다 해서 지금 붓을 하고 제가 부랴부랴 내려와서 이게 붓을 라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뭐가 이렇게 모셔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해서 모셔져서 내려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게 한문으로는 이게 계문이란 말이에요. 계문 계문이라는 말은 계라는 말이에요. 여러분들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계모임 하잖아요. 계라고 쓰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글문을 글문을 글이라는 게 한글이고 한문이 없단 말이에요. 가장 비슷한 걸 쓰는 게 계문떼감이라 쓰잖아요. 계문떼감. 그럼 차라리 그냥 한글로 글문떼감하지. 글문떼감하지. 여기 보면 또 다른 걸 보면 여기 보면 대신 할메 이렇게 되어 있죠. 할메. 할머니가 아니고 이게 아마 여기가 경상도라서 할메라고 한 것 같은데 대신 할머니라고 하지. 여기를 한글로 썼잖아요. 여기를 한글로 썼으면 여기도 글문을 계문이라고 하지 말고 글문이라고 한글로 써도 되잖아요. 왜 이따위 짓을 안하느냐. 그리고 글문 때 가면 어쩔 수 글문 때 가네. 물론 저 글린애는 우리가 글문도사 할아버지라 있어. 글문도사로 우리. 차라리 글문 도사라고 하지. 글문떼감이뭐야. 대가미. 더군다나 대신. 대신 할메감이야. 대신 할메. 이 대자는 큰 대자를 쓴단 말이에요. 큰 대자. 그럼 이 할메라는 거는 우리 할머니들 말이잖아요. 우리 할머니. 여러분 할머니가 큰 신은 아니잖아. 그냥 우리가 조상신 우리 할머니지. 한 신은 아니잖아. 대신이라는 거는 산신 용왕 이런 데다가 대신이라고 쓰는 거지. 아무튼 여러 가지로 또 여기다가 또 여기도 드리고. 지리산 산신 할메. 지리산에 있는 산신이 물론 지리산에 가면은 할아버지도 느끼시는 분이 있고 할머니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. 그렇다고 그 할머니가 지리산 산신 아니란 말이야.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도. 내가 오늘 지리산 갔을 때는 할머니가 느껴질 수 있어. 한 달 후에 내일 1년 후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느껴질 수 있어. 그거는 내주상이라는 거지. 지리산에 갔을 때 지리산 산신 할머니가 느껴진다고 그 할머니가 지리산 산신이 아니라는 거야. 그리고 내가 고향이 지리산이라고 지리산에 산신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. 내가 고향이 지리산이든 태백산 강원도든 경상도든 지리산에 가도 우리 할머니가 느껴질 수 있고. 내가 고향이 인천이라고 해도 부산에 와서 금정산에 가도 우리 할머니가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고향이 전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이 전라도라고 이렇게 지리산 산신 할머니를 모셔준 모양인데 나는 지금 현재 여기 부산에 동네구에 사려니까 차라리 여기 사직동 뒷산의 할머니를 붙여넣기 낫지. 그게 훨씬 더 낫잖아요. 근데 여기 동네 뒷산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면 도와줄지. 지리산이 뭐라고 거기서 여기까지 나를 와서 도와주고 있어. 거긴다가 이 할머니는 또 뭐야 할머니는. 여기는 한글로 썼잖아요.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만물상에 이걸 제품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치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. 더군다나 선생님들은 이걸 모시면 다 되고 저렇게 등본이나 대화를 모시면 못 불려먹는다. 눌린다. 그럼 지금까지 저 글문을 모셔놓은 분들 하면 내가 진짜로 잘 눌리고 시원했느냐. 오히려 더 답답했다는 거예요. 지금 불밖에 없어서 카메라를 잡겠는데 이 글문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요. 어때요. 많이 답답하고 그냥 보면 짜증나고 저게 도대체 글씨가 뭔가. 뭔가 그런 마음 들었죠. 크게 내 답답해. 아하 그랬어요. 가면을 들고 있더라고요. 또 오늘 급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자 보살이니까 젊은 보살인데 화장도 안하고 한복도 준비가 안 됐다고. 그래서 지금 저만 오늘 찍고 가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신당이 화려하고 많다고 더 연검해지고 신당에 글문이 있다고 탱화가 있다고 등본이 있다고 더 잘 불리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도 손님 입장에서도 부담집에 갔을 때 이렇게 글문 쪼가리나 붙어있는 집하고 이렇게 그래도 신령님들이 고향이 꽉 차게 예쁘게 돼 있는데 하고 어느 부당에도 신뢰도 가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글문을 모셔야지 된다. 뭐 탱화를 모시면 안 된다. 등본을 모시면 눌린다. 또 뭐 부처님을 모시면 안 된다. 이런 정말로 썩어빠진 말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바꿔야 삽니다.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내가 자신있게 신령님들 모시고 이렇게 손님에게 그것도 일종의 손님에게는 서비스 차원이야. 내 얼굴 대신이라면 내 몸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시시한 글쪼가리다 가둬놓지 마시고 그래도 어제 굿을 하고 오늘 이렇게 모셔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볼수록 저 할머니는 내 할머니만 뜨고 저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가 뜨고 특히 오늘은 동자에게 있어 오니까 막 그냥 마음이 막 신나서 죽겠죠? 좋아 죽겠죠?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글문으로 여기다가 글문으로 여기 지금 칠선녀라고 되어 있거든요. 칠선녀. 그 다음에 동자 동녀라고 쓰여 있잖아요. 이거 볼 때는 아무 느낌 없었죠? 출선역은 저 글씨가 뭐야? 동자 동녀 글씨를 봐도 동자 동녀가 전혀 안 느껴졌죠?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애기씨들 와 있는 거 보니까 막 내가 막 다 더신이 나고 저기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은 우리 애기씨가 몸에 그냥 저절로 실리는 것 같죠? 네네. 그런 거예요. 글씨 이거. 그 다음에는 성숙 장군 돼 있어요. 성숙. 성숙. 물론 이 숙자는 여러분들이 여인숙 할 때 숙자예요. 성숙이라고 쓰는 거잖아요. 여기는 머리에 숙자 성수라고 해요. 성숙. 그리고 이 북붓 하시는 분들도 성숙 때신 할머니 성숙 때가 말아버지 성숙 장군이 성수로 쓰여야 돼. 숙. 숙이 아니라 정말로 이 글문이라는 걸 만드신 분들이 사실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설령 글문을 모셔도 글문을 모셔도 좀 제대로 된 것을 쓰고 이 계문대감이 이런 거는 계문대감이 뭐냐? 계문대감이 뭐냐? 계문대감이 뭐냐? 계문대감이 글문이라고 하는 차라리 한글로 아니면 문은 있으니까 글문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나 문이나 똑같잖아요. 요즘 마음을 생각해 문자 대신이라도 있더라고. 참 애매해요. 아무튼 여러분은 여담으로 들려드린 것이고 기본은 이렇게 모셨을 때 무당이 더 자신감이 쓴다. 글문 쪼가리나 모셔주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피하세요. 미리 처음부터 저 내리꽃 받으면 신당에 텅화 등불 다 모셔주니까 그렇게 확답을 바꾼 것을 하세요.